대표님 올라올 때 배고팠다는데 이제 우리 맛있는 거 사찰 음식 저를 이제 밥값을 해야 되니까 탑 주변을 한번 쓸고 오고 저 밭에 가서 상치 뜯어가지고 쌈을 또 전심을 묶도록 하겠습니다 밥만 먹여주신다면 저는 뭐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거 잡초도 다 제거하고 네, 저기 나무도 캐올 수 있고요 제가 더 해기가 있어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아직까지 여기 살아있습니다 자, 알래서 우리 밥값을 하려면 우리 이제 여기 낙엽들 봤지? 이거부터 다 쓸어야 돼 아, 예?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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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어 이렇게 야, 대충 틀면 밥 안 줘 우리 이거까지 쓸어야 돼 이거 직접 손님, 이거 직접 이걸 다 하시는 거예요? 이거 맨날? 여기서 먹는 상추하고 밖에서 키우는 상추하고 맛이 달라요 이거는 100% 그냥 유기농이겠네요 약 같은 건 이런 건 칠 일이 거의 없고 목탁 소리, 기도 소리 듣고 크잖아 그래서 이 상추가 굉장히 부드럽고 맛이 또 틀려 너무 향기로워요 뭔가 여기 먹으니까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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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겨! 야! 공행하러 갑시다 좋아요 갑시다 갑시다 사찰 음식은 자기가 먹을 만큼만 제가 부패식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찰 음식 처음 먹어봐요 우리 알렉사 온다고 알렉사 김치 좋아한다고 김치도 새것 끄다 한번 내놨는데 너무 맛있겠다 오 너무 맛있겠다 와 중순 맛있겠어요 우리가 직접 캐온 거예요 알렉사 이렇게 좋은 음식 이렇게 차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밥 먹기 전에 이게 한 방울의 물에도 천지의 기운이 항상 담겨있고 이 한 뚫의 곡식에도 하느니의 노고가 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합장해서 그렇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상추를 네, 방법 좀 알려주세요 한 개는 좀 하니까 맛있게 먹겠어요 두 개 두 개 겹쳐서 옆으로 약간 벌려서 밥을 밥을 상시에 딱 얹고 밥 딱 얹겠습니다 얹어서 된장하고 감자하고 온갖 양념을 넣어서 만든 게 이게 이게 그러면 천축사만의 레시피가 담겨있는 스페셜한 어떤 소스인 거죠? 자, 우리가 먼저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맛을 한번 먹고 프레쉬한 느낌을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음 음 음 대표님 이 빡빡탕의 맛있는 느낌 효과의 사역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와... 저는 오늘부터 새로운 채식주의자로 다시 태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니 너무 맛이 좋아요 와, 이런 맛이 너무 재미없어요 이런 거로 삼겹살을 넣지 않고 이런 느낌이 난다는 게 정말 대단합니다 어디 갔어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오묘한 맛인데 이게 와... 우리 알렉타가 맛있었나 빨리 먹구네 네 저 너무 배고팠어요 제가 알렉타랑 몇 년을 같이 지르면서 특히 한국 음식을 이렇게 맛있게 먹는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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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님 네 이 배추가 이게 원래는 따뜻하게 이렇게 대표이자 묵어야 되는데 맛이 끝내주는데 음 와... 이게 건강한 맛인데요? 어디 갔어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오묘한 맛인데 이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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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108배 하면서 마음의 양식으로 배가 좀 부르고 지금 이렇게 먹으니까 네... 혼자 내려간다 여기 살게 그냥 머리 깎고 여기서 그냥 오늘부터 출가해서 여기 절에서 너의 성공을 빌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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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님 네 이제 마시는 차 한 잔 하러 네 어우 너무 좋아 네 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어요 진짜로 진짜 맛있어요 일단 차 한 잔 먹으면서 얘기할까요? 차를 한 잔 먹어봅시다 아유... 대표님은 참 좋겠습니다 저는 멋진 분들이 옆에 있다는 게 저는 멋진 분들이 옆에 있다는 게 제가... 제가 지금 인복... 인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 친구입니다 저... 그러면 우리 잠깐 퀴즈 하나 하고 갈까요? 네 저... 운동 제일... 많이 하는... 운동을... 제일 많이 하는... 제일 많이 하는... 이... 새가 있어 어떤 새일까요? 싹새? 까마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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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마귀가... 우리가 옛날에... 우리나라... 저... 운동의... 전주곡이 뭡니까? 태권도잖아요 태권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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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마귀 뭐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우리... 아... 아... 운동을 얼마나 열심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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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천축사에 와서 스님하고 이렇게 인연이 됐는데 그동안 살아오면서 힘들고 마음에 걸린 거 있으면은 안에서 다 털어놓지 못한 거 있으면은 네... 대표님도 이 자리를 빌어서 또... 좀 내려놓고 그러면 앞으로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사실은 저희 이 길 자체가 저도 처음으로 가는 길이고 알렉사도 처음 가는 길이고 제가 가는 길이 되게 척박한 길이긴 한데 스님의 해안으로 보실 때 알렉사가 앞으로 어떻게 잘 될까요? 국화꽃이 언제 핀다 했죠? 가을에 피잖아, 가을에 아... 네... 가을에 피잖아요 국화꽃을 보면은 이 친구를 보는 것 같아 왜? 네... 한 송이 국화꽃을 피기 위해서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봄부터 소쩍새가 소쩍, 소쩍하면서 얼마나 울어야... 인고의 시간을... 그렇지! 이미 꽃은 피었는 거야 하... 대박이다 정말 스님께서 좋은 얘기해 주신 거야 네... 이미 꽃은 피었어 지금 22년도잖아 22, 23, 24, 25, 26년도까지는 알렉사가 하... 지금 얼마 전에 우리 어젠가 우리 누리호 발사했지요? 누리호처럼 아마 뜰 겁니다 정말요? 글쎄요 알렉사 고민도 안 들어 보지 뭐 아... 글쎄요... 네가 항상 제 맨날 고민하고 너를 잘못 이루게 하는 가장 걱정거리가 뭐가 있어? 이거 좀 깊은 얘기인데 저의 주변 사람들이 저를 항상 응원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신데 근데 제가 약간 그만큼 I feel like I don't deserve it 그래서 약간 When can I feel like I deserve the love that I'm given? 알렉사 같은 경우 제가 옆에서 보고 있으면 알렉사는 항상 팬들에 대한 사랑의 사랑을 자기가 받을 자극이 있는지에 대한 항상 고민을 많이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자기가 잘한 것 같지도 않은데 팬들이 사랑을 받을 자극이 있을까 항상 알렉사의 어떤 자존감이 이렇게 많이 높지 않아서 그게 어떻게 보면 겸손한 걸 수도 있지만 어떨 때 보면 그게 자신감도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항상 자신감 없어하는 것들을 많이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런 모습들이 참 안타까울 때가 좀 많이 있어요 우리 알렉사는 지금 지금 본인이 지금까지 힘들게 그 참고 인내해온 그 노력이 네 지금 본인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본인 충분히 자격 받을 자격이 이미 자기가 다 만들었다고 봐야 돼요 스스로 복득을 스스로 구속했다고 봐야 돼요 감사합니다 근데 알렉사 네 한국에 와가지고 한 2년 이렇게 넘게 있으면서 외로움도 많이 느꼈을 거고 본인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동안 잘해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본인 나름대로 또 마음이 끌리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글쎄요 아마도 그런 얘기하면 대푸니만 눈빙 돌아가본데 혹시 남자친구 있어?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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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 친구 있을까? 편집하실게요 편집하실게요 편하게 얘기해 주세요 대표님이 갑자기 흥분하실 것 같은데 나도 남친구 있어 정말요? 대표님 남자친구 있는 게 괜찮지 그렇죠? 맞아요 대표님 알렉사 사랑하는 사람이 있구나 스님 있을 때 이야기하면 대표님 성질 못 낸다 못 내고 저는 알렉사 성질 낸 적이 없습니다 이 순간이 딱 맞아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작곡가 팀 있잖아요 그 친구들 중에서 한 명이 저를 좋아한다고 해서 좋아한다고 해서 좋아한다고 해서 몇 달 전에 살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런 얘기를 좀 예민할까 봐 아 남자친구가 원래 교포라서 그런데 뭐 올해 끝까지 전에 다시 미국으로 갈 텐데 결혼할래 라고 했어요 결혼할래 라고 했어요 벌써 만나요? 심각한데 우리 완전 몇 달 전에 우리 몇 달 전에 만났는데 이 사람이 너무 사랑한데 이 사람이 너무 사랑한데 그런데 아직까지 이렇게 아티스트로서 하고 싶은데 그런데 마음이 너무 헷갈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 이게 참 좋은 욕구를 열어주셨네요 아니 알렉사 그래서 물어보고 싶었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지 잘 모르겠어요 알렉사 진짜 진짜 힘든 거 알렉사가 틀어놓은 거 같아 디스패치 없죠 그런데 이게 이제 대표님한테는 어마어마한 충격이 될 수도 있고 오늘 촬영은 우리 남친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왜냐면 제가 내일 등산촬영이 있다고 했는데 날씨가 더울 텐데 좀 일매할까 봐 나 미리 가 있을까 라고 했는데 이분 저기 더 다니고 있어? 여기 와 있다고 있어 뭐라고? 야 이건 뭐라고? 아니 남친구 이거 좀 와있나 봐 여기에? 이거 어떻게 와? 우리 부모님 다 이미 인정해주셨는데 대표님 좀 인정하셨으면 그러면 축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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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그냥 잠깐 전화해도 될까요? 전화해도 될까요? 전화해도 될까요? 오케이 좀 듣는 거라서 자 예 이거는 좀 진짜 너무 죄송합니다 진짜 이런 일이 아니야 아니야 미리 아는 게 좋은 게 나중에 더 문제가 더 만약에 뭐가 어떻게 됐을 때라면 그때는 정말 뭐가 안 되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상태로 얘기를 해서 나중에 나랑 같이 뭔가 얘기를 하는 게 또 안전할 것 같기는 왜냐면 이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지금 일이 다 벌어진 일들이잖아요 여기 여기 있다고요? 남친구가? 네 여기 있다고요 네 여기? 네 저래요? 촬영장소랑 그러면 스님이 한번 그냥 뭐 관상이나 이런 거 봐주시면 그 친구가 원치 않을지 않을까요? 오는 거는 전화해 뭐라고요? 전화했어요 여기 있다고요 오라고 했는 거 아니야? 전화해 볼까요? 대표님 괜찮으시죠? 아니 저는 뭐 충격은 있는데 괜찮아 뭐 목소리라도 들으면 또 어차피 교포라서 한국말을 할 수 있어요? 여보세요? 어디 계세요? 원래 이런 계획 없었는데 빨리 오세요 죄송해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왔다 왔는데 아니? 아니 내가 누가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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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 하셔야지 TV는 사랑의식곽 갑자기 TV는 사랑의식곽으로 바뀌었네 이제 현아도 안 트라우드 할 거 대표님, 대표님. 알렉사와 교제를 허락해 주십시오. 대표님, 알렉사와 교제를 허락해 주십시오. 대표님, 알렉사와 교제를 허락해 주십시오. 알렉사에게 정말 최선을 다할 자신 있습니다. 우와, 복수. 우와, 복수. 제가 이걸로 이기면 알렉사와 교제를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호이차, 호이차. 야, 복수. 나 지금... 아... 제가 알고 있어요? 불교로 말하면 뿌린 대로 거둔다. 우리 대표님께서 이거 먹고 몰래카메를 너무 좋아하셔서. 우와... 아니, 스윙도 거짓말하세요? 스윙도 거짓말하세요? 이게 촬영 각본상. 아... 아니, 얘가 영어로 얘기하길래. 너는 알고 있었어? 우리 다 알고 있었어요. 너희 다 짠 거야? 대표님 점심 때 가시고. B님도 알고 계셨어요? 우리 다 같이 만들었어요. 왜 얘기 안 했어? 저기... 모델님들은 아셨나요? 모르는... 아니, 나만 몰랐네. 넷, 넷. 넷, 넷. 넷, 넷. 여러분, 박수! 박수 주십시오. 박수 주십시오. 아, 네. 성형 캐서에서 음, 너무 맛이 너무 달콤해요. 너무 행복합니다. 몰카라는 거는 단 1%도 의심을 안 했어. 단 1%도. 내가 당할 것이라고는... 아... 아니, 진짜... 연기해도 되겠다, 진짜. 연기 잘했어. 눈물 연기야. 그래도 서울계담 한 번 해봤다고. 눈물 연기하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얘기해, 솔직히. 심장이 심쿵. 아니, 마지막에 남자친구 부른다길래. 현아와 던 얘기하길래. 아, 진짜구나. 현아와 던... 이건 진짜구나 싶어가지고. 몰카를 당해본 소감은? 와우, 와우. 제가 제 인생에... 제가 제 인생에서 몰카를 당할 거라고는 진짜 생각도 못했어요. 마침 그걸 하는 동안에 저한테 전화가 여기저기서 오기 시작하는데 저는 그 기자 전화인 줄 알았어요. 벌써 눈치챘나? 이 중에 누가 첩자가 있나? 심지어는 저 밖에 외국인들도 몇 명 보여서 진짜 쟤네들 중에 한 명인 거야. 전화 너무도 들리는 동안 영화가 들렸어요, 천마리가. 이게 100% 진심, 진짜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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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내가 말해, 내가 말해, 내가 말해. 내가 말해, 내가 말해, 내가 말해. 오케이, 나 말해. 내 말해. 네, 우리 회사는 저에게는 몰카를 엄청 많이 하고 있는데요. 내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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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우리 사랑하는 김종원 대표님에게 약간 복수로서 몰카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스님 역할 할게요. 얼굴 보니까 지금 누구 사랑하는 것 같은데 혹시 남자친구 있어요? 아... 자, 이제부터 제가 김 대표님이에요. 네. 얼렉사. 몰칭이 있었어? 아, 말씀 좀 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내 마음이 너무 헷갈려요. 그래서 해야지 참 먹겠습니다. 뿌린대로 거둔당. 알렉사야. 그래. 했다 이거지. 그동안 미안해고. 내가 더 큰 블록버스터 몰카로 너를 한번 언젠가를 다시 한번 복수를 하는 날을 끝까지 한번 가보자 우리 한번. 감사합니다. 남암의 자백한 세모사. 이 세상에 우리 알렉사를 좋아하는 팬들이 이 물결 이 산 높이 맞고 물결 치도록. 네, 행복합니다. 우리 대표님 그다음에 알렉사 정말 뜻하고 원하는 것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기억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시련을 다 겪고 정말 이 부처님은 제가 직접 제작해서 만든 부처님입니다. 이 부처님이 따뜻한 마음을 간직하면 다 이룰 수 있습니다. 침대만 대비 넣고 자겠습니다. 우리 알렉사도 부처님처럼 따뜻한 마음 간직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Hybrid 안녕하셨습니다. 좋은 14기 전입니다. 우리ителя은 어휴이들 무엇입니까? 앨범ui. 이즈 complet electron Departism Marieев serio? 이즈결 때도 어휴이들 무엇이었는데 boiling Baker Speech ICIA 한국에서 Practice кто Vorinter 이사ции? 왔 nhi ඔ 이사 Holland 그리는 데님confidence Spencer juay july on the second and I want to formally invite you guys to come see it this is for your friend back there Oh my God, that's amazing yeah not all allo,ckeindieten Welcome It is going to be in Hongdae 그러니까 we have a consort behind Hongdae Okay Oh really okay totally Set and come together You look at everybody you want Even the dog Even the cat actor, you know First of all, gost in Wonderland in life Yes Wonderland LIVE. I've known to every single one. A gift for you. Alexa? Yes? Wonderland. Can you see Wonderland? 네. 네. Shorty. That's all good. Okay. And... 3, 2, 1. Heart's feeling a butt, think I'm in trouble. Bet that you let me down my double. Off the red stuff, singing it'll love you. Wonderfully had a chance, pay me back in Wonderland Wonderfully had a chance, pay me back in Wonderland Yeah! Amazing! Thank you! Vitality! Vitality! Not even! Well, hopefully, I'll see you all at the concert. Yeah, we will be here. Baby, that's it. It was lovely meeting you again! Thank you so much! Have a good rest of your day! Good rest of your trip to me! Thank you! 대표님 두 분이 이제 만난 사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정말 이 세상에 최고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 김준웅 대표가 명품이 되고 알렉스가 명품이 돼가지고 종소리만큼 울려퍼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